한국국가 한글 뜻은 하늘 창고입니다 럭칼리로이 토 푸뉴마티 신명이 가난한 그 사람들은 보기 있다 하티 아우토 에스티 그들의 것이다 해바실레이야 수 그 하늘의 그 왕국이 마카피오이는요 복이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푸트코이는 가난한 이라는 뜻으로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집중시키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를 안해도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게 아니에요 네? 공부를 안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이런거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C 스토리